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요 첫번째가 에베스 2장 8절이었구요 첫번째요 두번째가 빌리포서 2장 12절 세번째 마트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요 네번째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이요 다섯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받습니다 여섯번째는 디모데던서불이 2장 15절을 받구요 일곱번째는 디모데던서 5장 8절을 받고 여덟번째가 히브리사 2장 1절에서 3절을 받습니다 여덟번째가 아홉번째가 히브리사 12장 1절에서 14절을 받구요 열 번째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이요 열한 번째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받습니다 열 두 번째가 디모데던서 6장 6절에서 9절을 받구요 열 세 번째가 마트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나왔죠 제가 그게 주님이 괜히 하신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런 그런 그 재와의 그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열네번째가요 열네번째가 고른대전서 15장 2절을 받습니다 고전 15장 2절을 받습니다 열네번째까지요 열네번째까지 네 그리고 열다섯번째입니다 열다섯번째 골롯에서 우리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골롯에서 우리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22절에서 23절 우리 신혁 325페리 전후입니다 325페리 전후 325페리 전후요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이제는 그게 미처의 죽음을 마련하나 감옥해서 너희를 그렇게 하고 품어놓고 생활할 것이 없던 자로 그 앞에 빛을 오자 주시는 만일 너희란 믿음에 가도 그 위에 죽을 수 있었으면 너희 여러분과 복음의 소망에선 견뎌지지 않냐 그들은 이 복음은 생활을 안 내게 적다 된가요 나아 나오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 네 14번까지 한게 맞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풀어진 걸 뜻하죠 화목해하사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원수 관계를 끊어버리고 화목해하셨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는 성도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굽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 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이 터는 믿음의 터입니다 터 위에 굽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이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 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주님 앞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 앞에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게 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나갑니다 16번째 보겠습니다 16번째 빌리포서 3장 17절입니다 빌리포서 3장 17절입니다 빌리포서 3장 17절입니다 빌리포 교회 쓴 편지죠 빌리포 3장 17절에서 19절이요 우리 홍철이 홍철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보험 받으라 또 우리가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더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저희의 마침은 열망이요 저의 신은 배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았으면 우리를 지켜본 결과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은 형식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가 한때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육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점 우리가 온전히 서 가야 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드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믄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하느라 그럼 이 여러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드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밖에 영혼들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빌드포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드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슬픈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빌드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빌드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저희의 마침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래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을 추구한대요 땅의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많이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십자가를 등지고 사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것은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죠 어떤 삶이죠? 죽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죽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입니다 17번째 고린도 후서 7장 9절입니다 우리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이요 우리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미래형 자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나온다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삶처럼 살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또 앞으로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간직한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의 10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내가 지금 부포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사장이 아니오 고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있는 사장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관계하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필요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에 대한 살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회에 거듭난 성도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가 해야 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르기야는 구원받았는데 아니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의 이르기에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론하는 구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원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르기야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이 이루는 이루다라는 이 동사가 성차다니까요? 성차다 성차는 성차다 또는 실행하다 성차하는 거예요 회개를 성차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르기야는 회개를 이루는 것 성차한다 회개를 이루는 거래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까지 끝없는 회개를 하자는 얘기에요 이 회개를 성차한다 이룬다는 건 우리는 끝없이 오늘도 우리의 무너짐 앞에서 주님의 보유를 의지해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부류들은 회개하면 안 된대 우리가 회개하는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부류들은 그래서 회개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회개를 성차하래요 이 뜻은 끝없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무너짐 앞에서 누구나가 다 무너지겠죠 조금씩 다 죄를 지게라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를 계속하라는 얘기에요 계속하라 그래서 이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죄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그 죄를 씻음으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근심이에요 어떤 죄든 간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근심이 바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가 하는 성도가 만약에 성도가 만약에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바이냐면 만약 이 세상 근심이 교회 밖에 부신자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미 이미 사망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룰 것도 없어요 이미 사망이 성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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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심판이 최종 결론이 났다 그 뜻이 아니라 현재 주님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밖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기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고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 열여덟 번째입니다 열여덟 번째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근심거리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은 세상 걱정이에요 세상 걱정 우리는 어떻게든 작아지든 큰제든 주님 앞에 감추이지 않고 회개하는 걱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기애로 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까 우리는 다르죠 에베소서 5장 1절 9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분많은 자가 되고 그리스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이셨는 이라 은행과 온갖 그런 것과 사명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들으시지 말라 이는 상조에 마땅한 반이라 부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세상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곳이 정전이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사만은 자 고우성 있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이나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수상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으리라 자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돼 왜냐하면 2절에 그리스도가 나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악압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노라 산채로 십자가 바뀌셨죠 음행과 오늘 음행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음행 이 가운데도 옛날에 한때 음행한 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돌이 켰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요? 왜요? 얘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이 온갖 더러운 것은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금 뇌물 뇌물죄 비슷하게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됐든가 아니겠죠? 그가 믿든 자든 안 믿든 자든 더러운 것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등쳐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자 온갖 더러운 행위를 말하죠 탐욕은 탐욕이래 탐욕 욕심 욕심 그냥 남 뺏으려고 하고 남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냥 남 위에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군림하려고 하고 그냥 남 집밥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냥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특히 이제 음행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만이라 제가 그랬죠? 거룩은 거룩은 성도에 마땅한 거다 행위고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반드시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자 여기서 이 자자를 다 성도로 바꿔야 돼요 음행하는 성도나 더러운 성도나 탐하는 욕심이 많은 성도나 곧 우상 숭배자는 이 탐욕이 있는 자가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라 무슨 말이죠? 음행해도 괜찮아 대충 뇌물 주고 뇌물 받으면 괜찮아 아유 욕심 좀 있어도 어때 아유 돈을 좀 사랑하면 어때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를 인하여 뭐를 인하여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침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지금 제가 음행 얘기를 했는데요 음행하는 성도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우리가 한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그게 무슨 뭐 눈으로 하든 뭐든 간에 한때 그럴 수 있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길 바라요 왜요 그 나라 못 가니까 이 애별소서 5장은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한 말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5장은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에요 성도가 음행하면 그 나라 못 간다 한때 그렇게 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머무는 걸 말해요 저는요 돌이켜입니다 계속 볼까요 19번째입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소 4장 4절 신약 374필이 전후입니다 374필이 전후입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에서 우리 7절입니다 지수요 지수요 지수 가늠하는 가늠하는 1절 bash 2절이로 인사하는 누구도 그 외érie 2절 빨래줄에 널린 빨래가 힘없이 흐느적거리인 것 같아요 반응하는 여자들이요 피아노 칠 때는 힘있게 쳤는데 우리 지수가 금 토일 머무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 떠나있다가 돌아온 영혼들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가늠하는 여자 성도들이요 그 뜻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이 가늠이 성적 가늠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가늠 또는 영적 가늠일 수도 있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성도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말을 바꾸면요 어떤 성도든지 실질적 가늠을 하든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가늠을 하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4절에 가늠하는 여자가 왜 믿는 자냐면 5절에 있잖아요 5절에 5절에 너희가 돼 있어요 너희가 이 가늠하는 여자들도 이 너희에 포함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무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4장 1절에도 너희 2절에도 너희 5절에 너희 지금 계속 너희가 나오는데 믿는 성도들을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 5절에 거듭난 이 너희가 성령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4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너희는 마찬가지로 가늠하는 여자들도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고로 실질적 가늠이든 영적 가늠이든 이 가늠하는 자들은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으로 마치게 되면 그 나라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나라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7절이에요 순복할 죄다 마귀를 대적하라 가늠케 하는 너희를 가늠으로 무너뜨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늠으로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너희를 건진다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건지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겠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스무 번째 고린대 단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대 단서 6장 9절입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될 텐데 고전 6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전 고린대 단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미혹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민노라 해도 불의한 자는 민노라 해도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탐남은 재물을 탐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나 술 먹는 거예요 술 계속 경고하죠 술 한 잔도 안 된다 술 한 잔도 안 된다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욕하는 거예요 욕 욕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 남을 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잠깐 바꿔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성도나 우상숭배하는 성도나 가늠하는 성도나 탐색하는 성도나 남색 동성애하는 성도나 도적질하는 성도나 탐남하는 물건에 욕심 가지는 성도나 술 먹는 성도나 욕하는 성도나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성도들이 그 나라 못 간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거스려서 그렇지 않다라고 속이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음란하는 자나 가남하는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 자들이 어디로 뭐 천국을 간다구요 못 간다 못 간다 우리가 한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21번째입니다 게시록 21장 7절입니다 게시록 21장 7절입니다 게시록 21장 7절입니다 게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게시록 21장 7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게시록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지소문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이기는 성도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성도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들, 아들, 딸이 될 거다 아들, 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구한다는 건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대단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7절과 반대로요 8절에 그러나 그럼 뭘까요?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 명단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들 누구를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움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또 바꿔볼까요?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믿지 않냐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믿음이 바닥난 성도가 많아요 믿음을 배반한 성도가 많아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늘 행음자들 행음자들 행음자들과 사실 만약에 8절의 이 명단이 불신자라면요 불신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냐는 자들 그러면 됩니다 믿지 않냐는 자들 왜요? 그들은 다 불신자라면 그 한마디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눈다는 건 교회 안에 이런 용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 즉 두려워하는 성도들 믿지 않냐는 성도들 흉악한 성도들 살인자들과 이 살인자들 누굴 말해요? 악압해 사랑하지 않는 것 악압해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행암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순배자들과 모든 과짓말하는 자들 다 이거 성도입니다 성도 불과 유황하라 타는 모세 참여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계속 봅니다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8절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요 8절에 우리 게시록 22장 14절입니다 게시록 22장 14절입니다 게시록 22장 14절입니다 게시록 22장 2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도를 말하죠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일리신 피를 의지해서 빠는 자들은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거죠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성도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있잖아요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여기 또 제가 얘기하는 행음자들 음행하는 자들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순배하는 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15절의 명단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우리가 여기 포함되면 안됩니다 개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밀어내고 돈지는 자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세상 쾌락을 돈을 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이 있으리라 시간이 우리 잠깐만 더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오늘 행업 얘기를 했는데요 성적 타락 또는 영적 타락이 되니까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번에는 믿음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 얘기를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믿음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 우리 31절이요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런 몇 가지 구절 때문에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구절이에요 가로대 주 예수를 한 번만 믿어라 라고 돼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한때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주 예수를 한 번 믿어라 라고 복음을 견질시킨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될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보고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왜 그런 복음이 가짜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 도말기인데 12사도 가운데 하나였죠 중책을 맡겼는데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놀아 하니라 이 도마는 이렇게 확인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무조건 봐야 돼 여주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놀아라고 이렇게 불신의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났네 그냥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바닥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옥받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도마는 있잖아요 도마는 이 당시로 따지면 이 당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12사도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지금 믿음이 없다? 12사도인데요 믿음이 없다 너는 현재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12사도가 안 믿었나요? 아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12사도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건데 또 3년을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여러분 도마는 이미 구원받은 건데 그럼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당연히 있는 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지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럼 현재 믿음이 없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됐을 거고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답이 떠서 답이 있다 이 당시 있잖아요 이 당시 도마에게는 믿음이 바닥이다 믿음이 바닥이 났다 왜요? 주님이 죽었어요 주님께 세상 희망을 걸었는데 주님이 죽었네 바른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난 못 봤단 말이에요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주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바른자들이 주님 봤다 이거예요 난 못 봤는데 나는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주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 밑받아요 밑받아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다 근데 어떻게 사도가 믿음이 없어요? 사도면 당연히 믿었을 거고 있죠 한 번 믿으면 사도의 16장 31절 말씀을 한 번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식으로 풀이한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분 얘기죠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그날아가면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라고 사도인 도마한테 너는 믿음이 없다 어떻게 믿음이 없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지 그냥 근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있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진리다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을 버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아요 많을 거고 그동안 많이 있을 거니까 저는 저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은혜야 은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그냥 거져받는 은혜에요 은혜 은혜 은혜야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금은 그냥 받아들이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염생을 줘요 십자가 은혜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긴다고 그래요 이기는 거 사단은요 우리를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1단계다 1단계 그럼 2단계는 뭐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이름이 호명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진 자는 주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많은 잘못된 분들이 한 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진짜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떠는 교회 사단이 떠는 성도들 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론에 들어와서 거룩을 선택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그 자리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고 또 그런 영혼들이 우리 본을 따라서 거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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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